이 곡들을 그 전부터 사랑은 해왔지만 정말로 내가 이해를 했을까 이것을 전달할 능력이 있을까 항상 궁금해 했었어요. 물론 그 주제가 이렇게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멜로디인데 그 뒤에 뭐가 있는가 휴먼이 가장 힘들 때였고 자신이 정신병원으로 향해 가던 때였기 때문에 그 심리가 표현이 되었는지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지 표현할 수 있는지 그런 큰 챌린지죠. 마인드를 컨트롤 할 수 있을 때 쓴 건가 마지막 베리에이션은 병원에서 쓴 거니까 보면 볼수록 굉장히 정확하게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게 굉장히 강하게 오더라고요. 자기 죽음까지도 보지 않았나 또는 죽음 후에 어떤 세계를 그리는 것이 있지 않나 굉장히 외로웠던 것 같고 그런 것을 다 그 짧은 곡이 다 담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곡은 어떻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. 단순히 언어로서 대화를 할 수 없는 것까지 우리가 접근할 수 있고 그것을 대변할 수 있다는 것이 예술의 특권인 것 같은데 한 인간의 고통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대변하고 위로할 수 있다면 그거는 음악으로서 할 수 있는 굉장히 고귀한 작업이죠 피아니스트로서 음악인으로서 참 보람을 느껴요 동시에 우리 자신을 위로하는 걸지도 모르죠 동시에 우리 자신을 위로한 작업을 fantas果ほど 말하는 걸 audiences 되요 한 그런데key 한 영상이